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주식TV의 리차드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시장 거래대금이 말라 비틀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게 터지는 그런 시장이죠 오늘 코스닥 8월 31일 오늘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5조 8천억 정도가 터졌네요 그래서 지금 거의 5조 때 이렇게 터지는 시장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잘 안된다 생각을 하시면 코스닥 20년도 주식시장 화랑장이었을 때 보면 거의 10조 때 9조 10조 이렇게 기록하던 시장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 5조 6조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오늘 그래도 좀 터지긴 했는데 잘 나갔을 때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20조 이렇게 터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죠 오늘 뭐 9조가 터지긴 했지만 어제 6조 그저께는 이제 7조 이렇게 터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도 매매할 종목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잠잠한 시장 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잘 움직일까요 어 이전 영상에서도 올려 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세력이 주포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핸들링 하기 쉬운 그런 품절주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절주가 뭐냐 하면은 유통 비율이 적은 주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좀 상승시키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비라는 종목을 제가 예시로 좀 가지고 왔는데 유통 비율이 24%밖에 안 되는 그런 되게 적은 그런 유통 주식 유통 비율이 적은 주식 네 그래서 오늘 분봉을 보시게 되면 거의 25%까지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 돈이 없고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쉽게 올렸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품절주에 수급이 붙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품절주는 당연히 뭐 장투를 하거나 길게 끌고 가는 느낌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닙니다 소액으로 좀 단타치는 용도 당일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이 없으니까 품절주 쪽에 좀 수급이 가겠구나 당일 단타치는 용도로 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를 거의 매매를 잘 안 해요 호가창도 되게 얇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소액 짤짤이 이런 금액으로만 좀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매매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품절주 굳이 알 필요 없지 않느냐 매매할 거 아니면은 그냥 뭐 이런 종목 그냥 구경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매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품절주가 올라오면 아 지금 시장에 올라오는 종목이 없겠구나 아 품절주가 지금 수급을 받는 거 보니까 지금 시장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게 터지고 있겠구나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시장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하지만 품절주는 야 나 품절주야 나 품절주니까 나 매매하지 마라 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품절주니까 뉴스도 없고요 어 특징주 뉴스도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해서 어 품절주구나 이렇게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품절주를 바로 체킹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색식을 어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품절주만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용도보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좀 적게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품절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나 이렇게 체킹하는 검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즘주식TV에서는 실시간 주식속보 메신저인 급등일보 어 텔레그램 급등일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5만6천명 어 주식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어 이렇게 어 정말 많이들 구독하고 있는 텔레그램이구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뉴스와 함께 어떤 관련주들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좀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방사청장 레드백 호주 수출 460여대 국회 공개 신증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거 뉴스만 딸랑 보고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방산주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아 그러면 이 뉴스로 인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체킹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관련주도 설명드리고 뉴스에 대한 해석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바로 급등일보 텔레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구요 구독만 하시면 음... 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도목이라는 링크 그리고 댓글 댓글에다가 메시지 고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많이 들어와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어 오늘 품절주 어 품절주 조건 검색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많이들 이제 키움증권 영웅문을 쓰고 계시죠 그래서 어 영웅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구요 음... 그래서 그 영웅문 검색창에다가 조건 검색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0150창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상하면 이래 표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에 표시가 좀 되고 있어서 이걸 지우고 자 0150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조건 검색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 수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많지 않고 간단하니까요 어 제 영상을 좀 잘 보신다면 금방 따라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 조건식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구요 음... 네 조건식을 체크해주시고 여기에 일단은 유통 비율이 적은 주식이 품절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통 한번 검색을 해주시면은 여기 상장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 비율 어 요런 어 검색 그 조건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이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하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어 제가 품절주가 뭐라고 했죠 유통 주식수 어 유통 주식수가 적은 그런 주식이 바로 품절주다 유통 비율이 낮은 주식이 바로 품절주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삼으면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보통 이제 한 40% 이하 정도 되면은 아 아 이거 좀 품절주 품절주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유통 주식수가 좀 적은 주식이구나 어 40% 이하 그래서 뭐 40% 이하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39% 하겠습니다 39% 그리고 이상을 이하로 네 바꿔주시고요 추가 음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무려 여러분들 어 415개가 나옵니다 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유통 비율이 낮은 주식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만 하시면 안되고 자 여기에 두 번째로 시가총액 어 검색을 해줍니다 이 시가총액을 왜 넣느냐 어 제가 품절주가 잘 움직이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세력이 핸들링 하기 쉬운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통 비율도 낮아야 되지만 세력이 핸들링 하기 쉬우려면 무거운 주식이 핸들링 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어 되게 가벼운 주식이 핸들링 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어 시가총액이 낮은 가벼운 주식이 어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겠죠 소형주 그래서 시가총액을 넣어서 그 그 시가총액이 큰 그런 주식들을 안보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시가총액 한번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면 시가총액이 낮냐 음 제 기준에서는 5천억이야 네 5천억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유통 비율이 한 10% 정도 되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볼 때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 인 주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유통 비율이 10%에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인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어 그러면 500억이죠 500억 네 왜냐 10%니까 어 그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그런 유통 물량이 10% 밖에 안되니까 그 90%는 지금 뭐 대주주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 그렇겠죠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돌고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제외하면 10%만 지금 시장에서 어 돌고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5천억에 10% 얼마입니까 500억이죠 그러니까 5천억 이라고 하더라도 유통 비율이 10% 짜리 주식이라면 실질적인 시가총액이 500억 이라는 겁니다 그럼 500억 정도면 여러분들 굉장히 소용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천억 네 저는 500억 정도를 아 시가총액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천억이야 자 50억 500억 4 5천억 이렇게 해서 이하죠 추가 해주시면 은 어 이렇게 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323 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거래대금이 아예 없는 주식까지 뜹니다 쌍용차 이렇게 거래 정지된 주식까지 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거래량은 어느정도 터지는 주식에서 매매를 하거나 아 이게 그래도 품절진데 올라오구나 올라오는구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어느정도 터져야지 그래서 거래대금 순이 이렇게 해서 어 체크를 하구요 이거를 500위 500위 로 설정을 해볼게요 추가 그래서 검색하면 38개 까지 줄어듭니다 4 그래서 어 적어도 오늘 거래대금이 총 거래대금이 한 40억 정도는 터져야 아이 검색 시기 올라옵니다 뭐 이제 본인이 더 이제 더 이렇게 줄여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한 4배기 정도로 하셔도 되요 음 수정 한번 해볼게요 아 배기 하시면은 어 29 까지 줄어들죠 어 어 4배기도 괜찮겠네요 어 4배기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29개 이렇게 뜹니다 자 이런 끝이 여러분들 그리고 대상 변경을 들어가신 다음에 어 관리종목 대외 아 안그래도 지금 품질주라서 위험한데 품질주의 관리 종목이다 아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 거래 정지된 종목 당연히 제외 그 다음에 아 환기 종목도 제외할게요 정리매매 종목 제외하고요 다음에 불성실 공시기업 이런 것도 위험합니다 제외 그리고 etf etn 이렇게 제외하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음 걸러지죠 그러면은 총 29개가 나오네요 오늘 기준으로 어 그러면 이 29개가 오늘 어 좀 올라온 그런 지금 거래대금이 조금 들어온 품질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오늘 품질주 중에서 가장 강했느냐 자 등락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오늘 가장 강했던 품질주가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잉크 코리아 금비 아까 제가 금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어 등락률 순으로 하면은 아 요런 종목들이 오늘 품질주인데 수급을 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쉽죠 여러분들 음 실라 섬 이런 정도도 보이네요 유명한 종목 사망한 이런 종목도 좀 보이구요 자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어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내 조건식 저장 누르신 다음에 어 종목 아저 그 조건명 이름을 어 품질주 조건 검색식 뭐 이렇게 어 쓰면은 끝입니다 어 확인 누르면 끝 네 요렇게 오늘 품질주 어 걸러내주는 그런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조건 검색시 그냥 어 어떤 품질주가 좀 올라오고 있나 체킹하는 용도기 때문에 뭐 계속 창에 안 켜놔도 되고 아 좀 시장이 좀 잠잠한데 시장이 좀 심심한데 어 품질주가 혹시 올라오고 있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 요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뜬다고 해서 어 이거 상승한다 어 이거 따라잡아야지 품질주니까 따라잡아야지 뭐 이런거 보다는 아 지금 시장 분위기가 품질주 쪽으로 수급이 가고 있나 품질주면은 어떤 종목 쪽에서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나 요정도 체킹하실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구요 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어 요즘 시장이 어 거래대금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단타 매매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비중 줄여서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더 도움되는 주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리차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